재밌는거 맞지? 엄청나네 엄청 세빨갔네 엄청 세빨갛구나 붓 브러쉬 그림 그려요? 지우 무슨 그림 그려요? 지우 레드 좋아? 재밌어? 질감 질감 엄청납니다 이거는 뭐냐? 레드야? 지우 옷에 묻겠다 오우 노우지 잠깐만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널 잘해 하나씩 그 색으로 만들겠네? 다 그 색으로 칠할거야? 물감을 다 그 색으로 만드는 중이야? 지효야 그렇게 집중해서 입 벌리고 입 벌리고 집중해가지고 다 물감을 그 색으로 만드는 중이야? 빨간색으로 만들거야? 물이 빨간색으로 변하나? 지효야? 물이 빨간색으로 안 변해? 물이 점점 색이 바뀌고 있어 어? 물이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네? 물이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네? 뭐...? 네 기prove! 너는 아내한테 sucks 뭐... 미천 페인팅을 해놨네? 물이 핑크색이 됐네 지우야 왜 물이 핑크색이 됐지? 여기도 해볼까? 여기 여기 그렇지 재밌어 지우야? 그거 칠하고 있어? 엄마는 좀 힘들어 핑크색으로 바뀌었어 물이 또 일단 종이에는 칠하기 싫구나 종이 빼고 다른 건 다 칠하고 싶고 그럼 우리는 이제 연습하러 갈까? 아뇨 진짜 얼음 위에 나이스 베이크 해누이 나 밖에서 기다릴게 가자 오 오래만에 매출하니까 오래만에 매출하니까 너는 매출하니까 오래만에 매출하니까 그만 짜라 왜 그걸 그렇게 재밌어? 되게 정적이다 우리 지우 아까 그렇게 뛰어다니지 잘 논다 목욕도 그렇게 재밌게 하고 물감 놀이도 재밌게 하네 조심해 응 어떻게 할까 지우야 이쪽에 해볼까 이쪽에 해볼까? 엄마가 해볼까? 엄마는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똥똥똥똥똥 이거는 조금 치워두고 똥똥똥똥똥 똥똥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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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어? 오리 발자국인가? 오리 아주머니 발자국인가봐 이건 오리 아주머니 발자국이야 발자국이야 이건 우리 아주머니 발자국이야 우리 아주머니 발자국이야 다른 색 펄프 펄프를 해보고 싶어? 펄프를 해볼까? 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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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? 떨어진다 no way 펄프 펄프 펄ft 펄프 상상 그리인! 오오! 여기 봐! 그리인! 그리인! 여기 봐! 그리인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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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인! 어! 그리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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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다시나! 그리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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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린 그린. 그린이 생겼네? 여기 윙! 여기에 화면 그린이 들어가? 우와 물이 그린이 되고 있네? 우와 영차. 여기도 그린. 수 있겠어요? 포기. 포기. 아니 포기는 몰라요! 스톱치! 이거는 맥 그린 빨간색이 돼 버려 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아 그걸 칠하는 거야 손으로? 어 그만 짜지 빨간색을 다 소진해 버리겠다 나도 이렇게 응 그래 이렇게 그래 그래 이렇게 짜자 이렇게 응 그래 이렇게 짜자 그만 짜 그만 짜 지효야 아깝지 않니? 응 그래 뭐 할 거야? 그래 잘한다 다 썼나 봐 시효야 다 썼나 봐 엄마는 엄마는 짜는 게 재밌는 거야 지효야 엄마 다 썼으니까 안 나오지 다 써서 안 나오는 거야 지효야 그만 짜 안돼 놀아 우린 까스ед아 음료 아이 안 아우 잘한다 쟤 싸우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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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